내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어제 신문이, 그저께 신문입니까? 어제? 어제 조선이 보러 갔죠. 13일? 예. 어디서, 집에서 신문이 옵니까? 아니면 밖에서 보셨어요. 바깥에 나가셨습니다. 아, 예. 서해 백령도에서 지난 3월 하순, 적군들에게 참혹하게 아들, 형제, 아버지를 잃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지금 잔인 무료한 짓을 해놓고 인정 및 사과 한마디 없는 집단들에게 쌀, 시멘트, 의약품 등을 지원해서 전력을 포항시키겠다는 저희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동포인지 표리부동한 적의 집단인지 헤아리기 힘듭니다. 적십자 직원들은 애국애족도 못하는 몰인증한 타계인들의 모임인가 묻고 싶습니다. 고기란님의 힘을 보태고 발휘해서 북한 지원을 제고해 주시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재차 부탁하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고 상사 민평기의 어머니 윤청자올림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다. 아니 글씨 못 써.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들어서 알겠습니다.